레벨업 테스트 풀어볼게요. 다음 에스쿨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계층 쿼리에 대한 문제이고요. 문제 있는 에스쿨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테이블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같이 데이터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계층 쿼리에서는 가장 먼저 start with 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start with 저를 보시면 manager id is null 이라고 되어 있죠. 요 로우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로우를 찾아가 봅니다. 100번 스티븐 로우가 manager id가 null이죠. 그러면 이제 이 로우부터 계층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커넥트 바이절로 가시면 되는데요. 프라이어 인플로이 아이디가 manager id인 로우를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프라이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출력을 해놓은 이 로우의 인플로이 아이디. 이 100을 manager id로 갖는 로우를 그 아래에 출력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manager id가 100인 로우. 데이터에서 보시면 101번 리나와 102번 렉스가 지금 100번을 manager id로 갖고 있어서 스티븐의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계층을 따라가 보시면 이제 manager id를 101번으로 갖는 로우를 찾으면 되는데요. 101번으로 갖는 로우 108번 낸시. 요 로우가 지금 리나의 부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나 아래에 이렇게 낸시가 위치하게 되고요. 렉스의 부하 102번을 manager id로 갖는 로우는 지금 없어요. 그러면 렉스의 계층은 여기서 이제 진행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다시 낸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108번을 manager id로 갖는 낸시의 부하직원들을 찾아야겠죠. 여기 이렇게 무더기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제 이 로우들을 낸시 아래에 출력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더 시블링스 바이로 가서 같은 계층끼리 어떻게 소팅을 해줄지를 체크를 해보면 employee id로 내림 찾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스티븐 아래에 렉스와 니나가 위치하게 되고 니나 아래에 낸시가 위치하게 되고 그 아래에 113번부터 109번까지 이 순서대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 상사에서 부하직원 방향으로 부모에서 자식 방향으로 진행되는 계층 쿼리를 순방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